두근방촌 정화시여 해누어 이더지 감고 그달 그 다 보내고 고고 이라도 고체 만오일은 천충디가 저리요 일찍이 창에 홀려 창창한 숲속은 뱃살이 자리 자리 자 주야 때때마다 성년앞에 사냥 잣이 나단 말과 방풍세월 너른 천지 연리 오약 그는 구라 백구 백구야 달지 마라 뜨거 잡을 떼야 난나 슬음 방이 다려 섬 며 도둑 며 며 도둑 며 도둑 왔다 강상의 털을 닦고 군물 귀소 걸려두고 남을 벗고 불 마시고 팔을 베고 부었으니 대장구 살림살기 요만 더군요 넉넉 건방 이촌 간장 배칠물 부모님 생각 운기도 보구나 옥창 냉두 붉은 원정 굳이 이별이야 동네 동네 수양 구름가리 옥창 낙해 그네 매고 옥창 미인들은 보라 까랑 눈이 난디 우리 본인 바보 어디 가보 반묻이 어린 줄 모르는구나 그날 흥무 바보 내고 누워리라 유두 유두 이른 걷 구나 돌 뚫뚫 루이 가야 야 암근시 생겼더라 옥노 유두 태어었으니 나도 미리 비기 비기 서하야 어디로 가냐 누구냐 보두 장화를 존놈 꺾어 틀고 정국 병원로 놀아보세요 아려라 항상 가는 봉사로서 배할 차로 아려라 행차가 보물더니 어떠한 소경이 무슨 말을 하려는고 예 소맹이 아리리다 예 소맹이 아리리다 소맹이 소맹은 다른 봉사관이 오라 왕성단지 가는 봉사온대 단밤에 이 아래 주막에서 계집을 길끄 올라가다 딸이 심히 돕기에 목욕을 덕어 나와보니 우상한 도적놈들이 흑안 의관 의관 의복을 바가지가 쏘고 산죠 주고 가시던지 우복 한벌 아빌수씨 보은지 야아 방탄탄을 허우 조사른대 여고 태수장 살고 주원 태수 듣고 가득히 여기시어 의관의 복을 내어주니 신봉사가 좋아라고 빽빽하게 아직을 거고 황성 길을 올라갈 때 낙수교를 치내어 녹수정을 당도허니 한 방앗간에서 부인네들이 방야를 찌다가 신봉사에게 놈을 청하려고 저 봉사 철이 앉지 말고 여기 와서 방야나 좀 찌어주오 방야를 찌어주면 그저 찌어주오 방야를 찌어주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콩도 주고 콩도 주고 담배도 주고 다 찌어주오 은혜의 백불 난망이요 신봉사가 방야를 찌는디 고기꾼 이리겠지 덩고 셧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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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시오 동네 부인 애들 우리가 이렇게 늦은 방아만 찔끗하니라 부지런히 방아를 한번 찢어봅시다. 좋지. 그럽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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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